말 재간이 좋은 사람 지금의 서귀포시는 옛날에는 서귀진이라 해서 외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변 씨는 이 서귀진을 지키는 낮은 계급의 군졸이었어요. 그는 비록 낮은 계급이긴 했으나 말 재간이 좋아서 어려운 일을 말로 잘 넘기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서귀진에서 제주성으로 급한 일이 있어 뛴 반 걸음 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길가 밭에서 김을 매던 일꾼들이 변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변 씨가 지나간다. 저놈에게 거짓말을 시켜볼까? 그는 이렇게 수근거리는 걸 모두 듣고 있으면서도 시체미를 떼고 그 곁을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변 씨, 자네 거짓말을 잘한다는데 거짓말 좀 해봐라. 일꾼 중에서 한 사람이 고약스럽게도 놀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변 씨는 속으로 화가 불끈 일어났으나 참았지요. 세상에 나서 거짓말 좀 해보라는 사람은 차원받고 또한 자기를 놀림감쯤으로 생각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심심한데 거짓말 한마디 해보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끼어들어 말했어요. 변 씨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나 지금 바빠서 거짓말이고 뭐고 다 귀찮소. 하며 퉁명스럽게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일꾼들은 변 씨를 그냥 보내지 않을 듯 다시 재촉하며 말했지요. 그 거짓말 놔뒀다가 어디 했을 거야. 어디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 사람들 일이나 하지 무슨 거짓말을 거저듣겠다는 거요. 나 지금 바빠요. 바쁘다니 무슨 일인데.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에 더 호기심이 나서 다그쳤습니다. 지금 서귀진의 외놈의 배가 여러 척 쳐들어오고 있소. 어서 제주성에 가서 알려야 하오. 변 씨는 한마디 뱉듯이 말하고는 그냥 가려 했습니다. 아니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오. 외놈의 배가 쳐들어왔다니요. 사람들은 놀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외놈의 배가 수십 척 쳐들어와서 지금 서귀지는 대 난리요. 변 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하던 것을 내버려두고 정신없이 산속으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외놈이 쳐들어왔다는데 이리고 뭐고 생각할 게 없었지요. 그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있던 변 씨는 혼자 낄끼리 웃으며 멍충이 같은 놈들 거짓말을 하라 해놓고 놀라기는 왜 놀라 하며 배꼽이 끊어질 듯이 웃으면서 달아나는 사람들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서귀진을 지키는 군졸들의 책임자인 조방장이 변 씨를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보아하니 꾀가 비상하고 거짓말도 척척 해대는 이놈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변 씨는 이 조방장을 골탕 먹일 일만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조방장이 변 씨를 불러서는 자기 집의 심보름을 시키려 했습니다. 자네 우리 집에 뭘 좀 갖다 주게 조방장은 새로 만든 쟁기를 제주성 안에 있는 자기 집까지 갖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심히 못마땅하였으나 그렇다고 변 씨로서는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자네 모르지 제주성 안에서 제일 큰 집이야. 제일 큰 집이란 말은 허풍이었습니다. 자기네가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 번 해본 소리였지요. 그런 다음에 조방장은 제주성 안 자기 집 위치를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변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예예 하고 대답만 했어요. 변 씨는 그 무거운 쟁기를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조방장을 골탕 먹일까 생각했어요. 등에 짊어진 쟁기는 보아하니 참나무로 만든 새 쟁기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어느 백성에게서 뇌물로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부활을 시켜서 만든 것임에 틀림없었지요. 더구나 요즘은 참나무는 함부로 베지 말라는 목사의 언명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쟁기 하나면 조방장을 충분히 골탕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안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대충 귀너머 들어서 조방장 내 집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모르는 척하고 쟁기를 진 채 목사가 이를 보는 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틀림없이 동원이었어요. 동원에 이르자 문을 지키던 나졸들이 창을 들이대며 막아섰습니다. 이놈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나는 서귀진 진졸 변 씨인데 우리 조방장님이 이걸 이 집에 가져가라 해서 왔소. 나졸들은 그가 갖고 온 쟁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놈아 여기는 너의 조방장 내 집이 아니다. 여기는 목사께서 사모를 보시는 동원이다. 어서 썩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무슨 말씀 우리 조방장님이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 바로 자기네 집이라고 하셨는데 변 씨는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졸들은 조방장의 말에 필시 무슨 음모가 담겨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 씨를 목사 앞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목사는 변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이놈 서귀진의 조방장은 서귀진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이 없고 개인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이것은 어미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허가 없이 잡나무를 베어 개인의 물건이나 만들어 그것도 국록을 먹는 진조를 시켜 집에까지 가져가도록 한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 어미 다스리도록 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목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야단이 났지요. 이를 보던 변 씨는 겉으로는 겁을 먹은 척했으나 속으로는 이놈 잘되었다 나를 못살게 굴더니 하면서 낄낄 웃었답니다. 결국 그 일로 조방장은 파잭되고 말았답니다. 평동이 이야기 어느 시골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여유있게 살면서 걱정이 없었으나 자식이 없어 쓸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 자식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쟁기를 차려 밭으로 밭갈러 나가고 부인은 남편을 위하여 집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밭에서 부지런히 밭을 가는데 부인이 점심을 가져왔어요. 부부는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부인이 특별히 술도 한 병 갖고 와서 남편은 반주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식사를 끝낸 남편은 점심 그릇을 치우게 하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는데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다시 남편에게로 다가왔어요. 아니 당신이 마신 술병 속에 무엇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술병을 들고 왔습니다.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아주 작은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 밖으로 꺼내자마자 갑자기 커졌는데 아주 귀여운 아기였어요. 그 아기는 그들 부부의 눈앞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는 아주 큰 소년이 되어 버렸지요. 두 부부는 아기를 얻지 못하여 걱정하던 참이라 다행이라 생각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병에서 나왔다고 해서 병동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너무나 몸집이 크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먹는 밥에 열 배는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배가 고프다고 야단이었지요. 아들을 얻게 되어 좋아하였던 그들 부부는 이제는 양식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로 여유있었던 살림이었지만 그 아이가 들어온 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한숨을 쉬면서 걱정했지요. 아이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장사였어요. 그러기에 그대 부모는 더더욱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그 병동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병동이는 부모들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소자가 부모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이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작별 인사를 올리려 하옵니다. 막상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섭섭하기 그지 없었으나 그렇다고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편도 못되어서 부부는 그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떠나는 아들을 위하여 그동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밥이나 마지막으로 실컷 먹여보내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병동이는 갈 곳을 정하지도 않은 채 집을 나왔지요. 병동이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저 가는 데까지 가보려 하였어요. 배가 고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길가에서 잘 수도 없는 일이어서 힘을 내서 걸었지요. 주위가 어슬러슬래 지도록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노라니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 불이 보이는 것이 이상했으나 우선 불을 보니 반가움이 이뤘습니다. 그는 더 힘을 내어 빨리 걸었어요. 다가가 보니 외따로 떨어진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질 않았어요. 빈집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갑시다. 그는 대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대문을 흔들어도 대답은 없었지요.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열렸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나타난 사람은 아주 예쁜 처녀였습니다. 머리를 따 내린 모습이 열일고여덟 쯤 되는 처녀였지요. 병동이는 쑥스러웠으나 사정을 냈습니다. 처녀는 한동안 병동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동이는 여자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곳에 계시면 위험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처녀는 이 집안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밤이며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 집 식구들을 잡아가곤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바로 자기가 잡혀갈 차례라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잡혀가서 틀림없이 모두 죽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차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말아요. 내가 그 괴물을 잡아줄 테니 안심하고 있어요. 병동이는 우선 차녀를 난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져서 예전에 쓰던 칼과 활을 찾아냈지요. 차녀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병동이는 칼과 활을 손보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다음 병동이는 몰려오는 졸음을 참으며 대문 뒤에 숨어서 괴물을 기다렸어요. 몽둥이와 칼과 활을 옆에 놓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우렁우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요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툭하니 무엇이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가만히 보니 사람 키에 배눈대는 것이 마당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병동이는 활을 켜누었어요. 괴물이 막 마루로 올라가려 할 때 활이 휑하며 괴물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괴물의 윗몸이 비틀비틀 할 때 병동이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그 괴물의 머리를 다시 내리쳤지요. 괴물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처녀가 나와서 병동이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동이는 괴물을 뒤둘 밑 뽕나무에 달아매고는 들어와 자리에 들었지요. 그러고는 고 코를 골면서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난 병동이는 뒤돌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할 괴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뽕나무채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살펴보니 그 처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뽕나무채로 처녀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병동이는 집을 나서서 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뽕나무가 땅을 스쳐간 자국을 따라서 쫓아갔지요. 한참 간호라니 어떤 굴 앞에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 괴물이 바로 이 굴 속에서 사는가 보구나. 그는 사람이 겨우 드나들만한 굴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굴 안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아주 넓은 땅에 숲이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 여러 채의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세상에 나서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병동이는 어깨에 둘러맨 활을 한번 확인하고 또 허리에 찬 칼을 만져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놈을 살려둘 수 없다고 단단히 다짐하면서 그 늘어선 기와집 중에 제일 큰 집으로 걸어갔지요. 그 집에는 다행히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물은 집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병동이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했어요. 병동이는 처녀와 함께 괴물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녀의 말로는 오랫동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괴물이 석 달 동안 잠을 자는데 그때를 잘 이용하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는 칼이나 활로는 그 괴물을 죽일 수 없다고 했어요. 병동이는 숨어서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나타난 괴물은 저녁을 먹고 곧장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꼭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병동이는 괴물 근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괴물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칼이나 활로는 괴물을 무찌를 무찌를 없다고 했으니 병동이는 괴물이 차고 있는 칼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잽싸게 그 칼을 빼내어 괴물을 물리쳤어요. 그렇게 병동이는 그 괴물을 물리치고 처녀를 데리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처녀는 식구들의 원수를 갚은 병동이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몇 번이나 치아하고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두 병동이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결국 병동이와 그 처녀는 서로 결혼을 나여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정승의 사위가 된 머슴 옛날 어느 고울에 사는 지체 높은 영감님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간 슬아의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영감님은 아들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점점 영감님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산으로 들러 쏘다니며 활 쏘기만 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 영감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모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농사짓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매일 쏟아내기만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예야 제발 정심 좀 차리고라 도대체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을 쳐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든 영감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보다 못한 영감님은 벌컥 화를 내며 아들을 내쫓았어요.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는 아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그 말은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정승의 사위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승사위가 되어야 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정승사위가 되기 위해 아들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난생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가 시르릉 하고 울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시르릉 우는 새가 다 있네. 아들은 화살을 쏘아 시르릉 새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디선가 시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면 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아들은 온몸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랬더니 저고리 섭에 시르릉 새의 깃털 하나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걸 떼어내고 나니까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깃털 때문에 소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끈으로 깃털을 묶어 활에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빗죽 빗죽 하고 우는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들은 그 새를 잡아 또 구워먹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빗죽 빗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깃털이 또 붙어있었던 거지요. 아들은 깃털을 떼어다가 시르른 깃털이랑 같이 묶었어요. 그러고는 시르른 빗죽 소리를 내며 걸어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라뽕 하고 우는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들은 그것도 잡았어요. 이 깃털도 소리가 날까? 궁금해진 아들은 한라뽕 새의 깃털을 몸에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걸을 때마다 한라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은 한라뽕 새의 깃털도 함께 매달고 갔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아들은 정승집을 찾아가 머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댁 사위가 되는 일만 남았구나. 하지만 어디 그게 될 법한 소리야? 보잘것 없는 시골뜨기 머슴 따위를 정승집에서 사위로 삼아줄 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머슴이 된 아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정승집 딸이 나들이를 가게 된 겁니다. 머슴은 가마꾼 하나를 구슬려서 제가 대신 가마를 메고 갔어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머슴은 정승 딸이 잠깐 쉬려고 가마에서 내린 사이 슬그머니 깃털 세 개를 정승 딸의 저고리 앞서 패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정승 딸이 걸을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소리가 났겠지요? 정승 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뚝 그쳤어요. 그런데 걸음을 옮기면 또 시르릉 빗죽 한라뽕 하는 겁니다. 정승 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시르릉 빗죽 한라뽕 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정승 딸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니 정승 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점쟁이를 불러온다 푸닥거리를 한다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딸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정승은 문 밖에 방을 내다 붙였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 하고 말이지요. 머슴은 이때다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아가씨의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예끼놈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내 딸의 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분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누가 압니까? 혹시 제가 아가씨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정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머슴의 말을 들어보기도 했어요. 방으로 들어간 머슴은 진맥을 하는 척 하다가 딸의 저고리 앞섭해서 한라뽕새 깃털을 살짝 빼내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걸어보십시오. 정승 딸이 일어나 조금씩 걸었어요. 그랬더니 시르른 빗죽 소리만 나는 겁니다. 한 가지는 고친 것 같습니다. 머슴은 시체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정승은 몹시 기뻐하며 머슴을 극진하게 대접했지요. 대접을 잘 받고 난 머슴은 이번엔 빗죽새 깃털을 슬쩍 빼냈습니다. 그러자 이젠 시르른 소리만 났어요. 정승은 더욱 극진하게 대접을 하며 어서 나머지 소리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머슴은 조금 더 뜸을 들이다가 시르른 새의 깃털도 마저 빼주었답니다. 드디어 딸의 병이 낫자 정승은 약속대로 머슴을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승의 사위가 된 아들은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들을 내쫓고 씨름에 잠겨있던 영감은 아들이 진짜 정승 사위가 되어 돌아오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 사이 철이 들었는지 집에 돌아온 아들은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사 일도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 모습을 한 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겨우 몇 가구가 모여 불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거위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일곱 형제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배를 타고 멀리 나가 고기 잡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그 일곱 형제가 함께 함께 고기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아가 고기를 잡다가 안개가 끼면서 파도가 거세어져서 우선 가까운 섬으로 대피했어요. 그 섬은 그 섬은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외눈박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그들 일곱 형제에게는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여러 해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였고 이따금 풍랑에 휩쓸려 표루하기도 하였으나 이 섬은 아주 낯설었습니다. 섬에 잃은 그들은 우선 사람 사는 집을 찾아 나섰어요. 사람이 사는 섬 같기도 하고 무인도 같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찾아다니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거의 저물 무렵 그들이 섬 한평 구석에서 자그마한 불빛을 발견하고 따라갔더니 따라갔더니 조그만 초과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자그마한 집이었어요. 주위는 조용하고 단지 불빛만 흘러나올 뿐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위는 우거진 나무숲으로 쌓여있어 조용한 게 무슨 귀신이 사는 집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제일 큰 형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이곳에 표류한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나 소리치자 늙은 노파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형편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노파는 일곱 형제의 모습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집은 노추하지만 들어오시오. 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파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안에 방들도 꽤 넓었습니다. 그들 형제는 그 집의 맨 끝 방에 모두 같이 들어가서 우선 쉬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모두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 또렷 하니 맑아졌습니다. 얼마 후에 저녁이 들어왔어요. 이 꼬듬식이 입에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배고픈대로 욕이나 하시오들. 노파가 손수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는 젊은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국뿐인 저녁이지만 그들은 허겁지겁 잘 먹었어요. 그런데 막내만은 아무래도 그 국 맛이 이상했습니다. 고기 국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맛이 역했어요. 생선 처음 먹어보는 국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섯 형들은 그저 잘만 먹었어요. 그러나 막내는 먹는 신용만 하다가 물리쳐 버렸습니다. 식사를 끝낸 그들은 그냥 이리저리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막내만 벽에 몸을 의지하고 자는 척했지요. 그렇게 얼마가 지난 이었습니다. 밖에서 옹성옹성하는 사람 소리가 났어요. 누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야 오십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요. 사냥도 못하고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난 집에 앉아서도 일곱 마리나 잡아두었는데 일곱 마리? 아니 그것들이 어디 있어? 저 안방에 가둬놓았습니다. 막내가 어렴풋이 잠이 들라 말락하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두 늙은 부부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막내는 일어서서 문을 살그머니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힘을 써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영락없이 갇혔구나. 그렇다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잡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막내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형들을 깨워서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가두어놓았다고? 모두들 놀랐으나 서로들 얼굴만 쳐다볼 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막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도구를 꺼내었어요. 형들도 도구를 꺼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던 도구들 가운데 자그마한 망치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으로 밖으로 난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형 둘이 밖을 살피고 나머지는 조용조용히 벽을 뚫어나갔지요. 그렇게 해서 겨우 사람 하나 기어나갈 만한 구멍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나와 멀리 멀리 도망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빠져나온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달리기만 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한 백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어른 말씀 좀 묻겠습니다. 막내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먼데서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섬에 들어오긴 하였으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섬에서 배를 댈 만한 데가 있습니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를 대고 내렸던 곳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필시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노인 같았어요. 사태가 급박해졌습니다. 노인 어른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애걸했습니다. 노인은 그간의 사정을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굴려서 그들을 그곳에 숨겨주었어요. 얼마 있더니 말을 타고 개를 이끈 노인이 다가 왔습니다. 이 금방으로 젊은이 일곱이 지나가는 걸 못 봤습니까? 백발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개가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코를 벌름 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요. 말을 타고 왔던 노인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면서 젊은이들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백발 노인은 다시 그 큰 바위를 돌아올리고 일곱 형제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당하였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바닷가로 이르는 길을 일러주면서 배를 탄 후에는 고향에 닿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야 하네. 가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해.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하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버리니까 푸디네 말을 명심하고 어서 떠나게 하고 당부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인은 손을 잡으면서 어서 떠나라고 했어요. 형제들은 노인의 말에 따라 바닷가에 이르러서 배를 찾아 타고는 배를 띄웠습니다. 배는 바람 따라 미끄러져 나갔어요. 그들 형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고향 보목리가 눈앞에 어리더니 순식간에 마을 폭우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이 보이자 그만 기쁜 마음에 노인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제일 큰 형이 배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까지 타고 왔던 배가 휙하니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실수를 했는가.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노인이 형제들을 앞장섰습니다. 그는 직접 그들과 같이 배에 탔어요.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무사하게 고향까지 데려온 노인은 그 형제들과 함께 보목리에서 지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마을의 적당한 곳을 골라 그 노인을 모셨는데 그곳이 바로 조로기 당입니다. 그 후 이 마을에서는 대대로 지금까지 이 조로기 당을 받들어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모자란 골짜기 하나 옛날 중국 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자기에게 어떤 다른 세력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왕은 어느 날 밤 동쪽 하늘에 이상한 별이 뜨더니 오래도록 지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별이었지요. 왕은 즉시 점쟁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저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보통 별이 아닌 것 같다. 점쟁이는 아무 말도 없이 오래도록 그 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저 별은 조선 나라 제주도에서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조선나라 제주도라 왕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땅도 아니고 조선나라의 이상한 징조라면 세상을 뒤엎을 큰 장군이라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지요.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곳에서 아마 큰 인물이 곧 나올 징조 같습니다. 옛부터 별이 나타난 곳에서 큰 인물이 나왔었지요. 점쟁이는 그 모든 일이 자기 탓이냥 자꾸 머리를 조아리며 기어드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방도가 없느냐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 미리 미리 그곳에 가서 그 땅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전기를 끊어버린다. 예 그러하옵니다. 그 일을 누가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곳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더냐 자기 땅의 전기를 끈도록 놔두게 황공하우나 소인이 가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점쟁이는 자기가 꺼낸 말이니 그 일은 자기가 맡을 수밖에 없다고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어요. 점쟁이는 중의 옷차림을 하고 제주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중국 점쟁이인 중은 아름다운 한라산에 우선 놀랐어요. 저런 산이라면 틀림없이 세상을 지배할 인물이 나올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섬 안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살폈습니다. 인물이 날 땅의 정기가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함이었지요. 한라산은 높기도 하거니와 깊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 같았으나 들어서 보면 깊은 골짜기들이 수없이 많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아름답고 신비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 짐승들이 섬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더욱 이상했습니다. 음, 저 짐승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이 힘께나 쓰는 자들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섬사람들은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같은 짐승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힘내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큰애들은 그렇게 놀다가도 이 이상한 중을 보면 화들짝 놀라 숨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중은 그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은 그렇게 얼마 동안 섬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라산 북쪽 기슭에 있는 골짜기가 이상스럽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골짜기를 가만히 세어보니 그 수가 꼭 백이었습니다. 백골 백골 중얼거리던 중은 바로 여기다 하며 손벽을 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섬에 임무를 나게 할 전기가 서려있는 곳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이 섬에서 저 많은 맹수들을 없애고 저 골짜기도 부숴버릴 궁리를 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섬 사람들과 친해지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는 매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목탁을 쳐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섬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이상한 중을 경계하였으나 곧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에서 왔다는 바람에 우선 안심했지요. 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온 스님이면 반드시 의로운 이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중은 마을 사람들을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당신네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땅이 비좁고 거칠어서 농사가 잘 안되어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산 짐승들 몫을 놔둬야 하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팠지요. 참 딱 또 하십니다. 왜 나무 열매를 저 짐승들 몫으로 남겨둡니까? 종이 딱 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친구가 아닙니까? 그들도 살아야 할 게 아닙니까? 마을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참 딱 합니다. 언젠가 저 산 짐승들도 그 수가 불어나면 당신 애들은 따먹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무 열매만으로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당신 내를 잡아먹으려 될 겁니다. 중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짐승들과 사람들은 서로 원수간 이어서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으려 한다는 이야기이며 언젠가는 이 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 짐승들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고 배가 보르며 더구나 그 가죽이나 뼈는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 말이 옳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짐승들과 싸울 힘도 없었고 방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오들 내 말만 잘 들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눈치챈 중은 옳다 코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바싹 다가들었습니다. 짐승들을 저 골짜기로 다 모으기만 하시오. 그 다음 일은 내가 책임질 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 모을 수 있어요? 태국 동물 대왕이 들어왔으니 모든 산 짐승들은 다 모이시오. 하고 크게 소리를 치시오. 그러면 모여들 겁니다. 사람들은 중의 말을 듣고 들과 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태국 동물 대왕이 들어왔으니 모든 산 짐승들은 다 모이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산속과 들 숲에서 뛰어다니던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자기네 대왕이 왔다는 바람에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왕이라 그게 대체 누군데 왕은 왕인 모양이지 그래서 아마 우리들에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풀려는 가봐 가보세요 우리들 왕을 만나보세요 짐승들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서로 모여 은혼 끝에 모이기로 결정을 하고 모두들 한라산 북쪽 기슭에 있는 그 백개나 되는 골짜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코끼리 사자 여우 온갖 짐승들이 길게 줄을 지어 모여들었지요. 중은 모든 것이 척척 때때로 잘 되어간다고 좋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백골짜기에 제멋대로 흩어져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렇게 흩어져 들어가선 자기가 일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짐승들을 한 골짜기로만 모으도록 했습니다. 온 섬 안에 있는 짐승들이 다 모이자 골짜기가 비좁 봤어요. 자연이 힘센 짐승들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약한 놈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중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맹수들만 없애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 골짜기에 맹수들만 가득 모이자 중이 그들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맹수들은 그들의 왕을 보기 위하여 고개를 내밀고 목을 빼고 야단들이었어요. 중은 사깟을 푹 눌러쓰고 그들 앞에 나가서 가만히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번 연불만 외면서 목탁을 두드렸어요. 짐승들은 이상 야릇한 자기네 대왕의 모습에 적이 실망했습니다. 모습은 사람과 비슷한데 센 모자며 입은 옷이 별난게 왕은 왕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중은 그렇게 선을 보이고 나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대왕으로서 나는 처음 만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눠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중은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골짜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보를 외워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연보를 외던 중이 갑자기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만난 첫 선물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섬 안에 얼신도 하지 말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비바람이 개고 천둥이 머졌습니다. 짐승들이 모였던 골짜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중은 하늘을 바라보며 합장을 하고 나무암이 타보를 외는 척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맹수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 한라산에 남은 짐승들은 이제는 당신 내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중은 자랑을 하듯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아름답던 백개의 골짜기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것을 안 것은 조금 뒤였습니다. 맹수들이 없어진 것이나 골짜기가 없어진 게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맹수들과 놀던 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산에 남은 짐승들도 사람들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맹수들과 어울려 놀던 때보다 점점 자기네가 나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무섭고 짜증이 났지요. 어깨 힘이 작고 빠져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있는 제주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사람 모습을 한 신 이야기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보몽 마을 이라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몽리 마을은 자연 포구들로 경관이 그림 같은 곳입니다. 그 마을 안쪽에 마을 수호신을 모신 조로기 당이 있는데요. 그 조로기 당에 얽힌 전설 이야기 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재주도 재미있는 제주도에 관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